의왕시장 김상돈입니다. 우리시는 코로나19의 유행에도 확산세를 잘 막아왔으나 지난달 29일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최근 5일 동안 22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여 12월 11일 현재까지 총 6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구 대비 확진자 비율은 여전히 적은 편이나 이달 들어 발생한 코로나는 그 전파력이 강해 무차별적으로 감염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가까이 지내는 가족에게 전염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자신을 포함한 주인 누구라도 감염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해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리 두기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여 집에서 머무르고 발열이나 기침 등의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 진단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증상 유무와 역학적 연관성에 상관없이 수도권 시민은 누구나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 감염 여부가 의심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염에 대한 불안 속에 거리 두기로 갑갑한 일상을 보내고 계신 시민 여러분 비록 서로 몸은 멀리 있더라도 조금만 더 인내하고 마음은 서로를 격려하며 많은 이해와 협조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